여러분 안녕하세요. 미래의 돈을 만나보겠습니다. 퓨처 머니. 자, 12월 28일 오늘 녹화일인데요. 올해 한 해를 정리하고 내년을 전망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아주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서울과학종합대학원의 박혜진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박혜진입니다. 박혜진 교수님이 사실 우리나라 지자체에서 이제 시작하고 운영하려는 블록체인의 여재세요. 전국에 있는 모든 블록체인 다 만들고 있어요. 짧게 자기소개하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박혜진이라고 합니다. 저는 현재 서울과학종합대학원이라는 곳에서 벤처 캡쳐리스트들, 또 금융권의 종사자들, 창업자들 대상으로 이제 교육과정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바이아드라고 하는 회사를 통해서 제가 설립한 회사인데요. 블록체인이나 앱3 관련해서 자문, 투자, 그리고 컨설팅, 연구, 또 서비스나 인프라스트럭처 개발 같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걸 들어보니까 정말 많은 걸 하고 계신데 조용히 하고 있습니다. 몸이 몇 개예요? 몸은 한 개라. 항상 이렇게 전국을 다니면서 컨설팅을 해주시고 기업 컨설팅도 하시고 최근에는 인천시, 예전에는 부산도 같이 하신 걸로 알고 지금 대구랑도 같이 하고 계시죠? 네, 맞습니다. 지자체들이 블록체인에 최근에 관심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뭐 이유가 있습니까? 너도나도 하려고 하는데 사실 이제 같은 어 사이플 라이프 사이클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술이나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등장을 하면 항상 거품이 엄청 찍는 과정을 거치잖아요. 거품이 껴서 피크를 찍고 그다음에 바닥으로 본드박질을 쳤다가 그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이게 살아남았을 때의 산업의 형성 과정을 거치면서 우상향으로 안정적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블록체인이나 이 영역도 좀 그런 상황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작년에 다들 아셨겠지만 작년에 좀 피크를 찍었다고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겨울을 겪으면서 지금 바닥으로 내리쳤다가 현재는 다양한 기업들 또 규제 기관들 그리고 정부 기관들이 좀 관심을 가지면서 조금씩 조금씩 이 영역을 산업으로 인정을 하고 있는 단계에 돌입되는 것 아닌가 뭐 이런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야기는 잠시 뒤에 좀 더 자세히 나눠볼 텐데 참 이 블록체인 크리프트 산업이라는 것이 신기한 게 뭔가 상승세를 탈 때는 기업과 정부, 지방정부들이 관심이 있다가 꺼지면 순식간에 사라지고 그런 경우들 많이 있죠. 그리고 또 살아나려고 하면 또 접근해서 컨설팅을 받고 이게 이제 반복되어 온 역사가 있거든요. 이제 2024년에는 시장이 이제 탄력을 받아서 안정권에 좀 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박혜진 교수 하면은 방송을 저랑도 같이 했었고 제가 이제 6개월 동안 저희 블록미디어 유튜브에 좀 출연을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었는데 바쁜 척을 엄청... 바쁜 척이 아니라 조금 바빴어요. 오늘 그래서 이제 올해를 마무리하고 써머리를 해달라 라고 요청을 드렸는데 재밌는 건 원래는 정치학 전공자시죠? 네. 석사까지는 정치 철학을 전공했었습니다. 정치 철학? 네. 정말 심도 있는 아무도 어떻게 이거를 이해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전공을 하신 것 같은데 뭐 어쩌다가 이제 크리프토의 흥미를 좀 가지게 되신 거예요? 그런 질문들을 많이 받고는 하는데요. 크리프토가 사실 금융이나 기술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좀 부각이 되고는 있으나 그 밑에 저변을 살펴보면 철학이 아주 공고히 자리를 잡고 있는 분야거든요. 사실은 비트코인이 탄생하게 된 역사를 개적을 쭉 훑어봐도 이제 암호학의 성장 그리고 암호학자들의 그간에 몇십 년간의 연구의 발판을 마련하여 비트코인이 탄생을 했고 암호학은 그럼 왜 생겼는가라고 하면 그 암호학 자체가 이제 뭐 1970, 80년대에 이제 그 개인들의 프라이버시를 국가 중앙기관에서 침해하는 사건들이 이제 벌어지면서 그러다 보니까 이 애초부터도 이 프라이버시의 보호 또 중앙의 과도한 간섭이나 개입에 대한 저항 같은 이러한 철학적인 좀 어떤 아이디어 개념들이 좀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많이들 들어보셨겠지만 탈중앙이라는 단어 자체가 이제 그런 것이고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이 시장에서도 지난 십몇 년 동안 굉장히 많은 플럭추에이션이 있었잖아요. 그럴 때 이 시장의 플럭추에이션에 사실은 영향을 받지 않고 쭉 하고 안정적으로 계시는 좀 플레이어들이 몇 분 계세요. 많지는 않으나 뭐 비탈릭 보테린 같은 분도 그렇고요. 그런 분들을 보면 그분들의 어떤 중심에도 기술이나 금융 당연히 중요하지만 이 비트코인이나 혹은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는 철학이나 가치에 대한 방향성에 굉장히 높은 공감과 신뢰 그리고 이것을 진흥해야 한다라고 하는 어떠한 열정이나 의지 같은 것들이 자리 잡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장의 어떠한 오르고 내림에 크게 좀 여러 가지 영향을 받지 않고 좀 일관적인 어떤 입장들을 좀 견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철학이랑 연관이 많은 주제이고요. 저도 이제 철학도로서 공부를 하면서 핵심 제 아젠다가 세계평화였어요. 세계평화였고. 중요해요. 월드피스. 네. 그래서 이제 평화를 방해하는 아이디어가 무엇이냐라고 봤더니 이 국가의 선긋기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국가들이 이제 인위적으로 선을 긋고 내 땅, 네 땅, 내 나라, 네 나라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일종의 국수주의 같은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그런 그 근대 이후에 만들어져 있는 여러 가지 국가의 체계들 같은 것들이 이러한 그 좀 평화를 깨는 상당히 그리고 이기주의적으로 플레이어들이 행위하게 만드는 좀 원인이라고 봤고 어떻게 하면 이거를 좀 바꿀 수 있을까.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국가를 모두 전복시키자라고 하는 주장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테러리스트. 네. 그래서 이제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던 찰나에 이 블록체인이 아시겠지만 이 보더가 없는 기술이잖아요. 저는 사실은 그 블록체인을 처음에 접하고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가 뭐 이것의 어떤 금융으로서의 어둡션이라든지 혹은 그런 다른 영역이 아니라 좀 철학적인 목적 하에서 좀 관심을 가지기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정말 말씀 잘하시네요. 역시 가르치는 직업을 가진 사람은 달라요. 달라도 뭔가 다릅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블록체인이라는 것 자체가 원래는 이제 기득권에 반하는 내러티브를 가지고 비트코인이 출발을 했고 크리프토라는 산업 자체가 그 와중에 내 것을 지키겠다라는 이제 암호화학을 기반으로 또 성장을 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10년이 넘어가고 이제 앞자리가 생겼어요. 드디어 제대로 된. 그러면은 현재 블록체인 산업, 크리프토 산업은 이게 이제 와서 보면 생존할 수 있느냐 아니면 하나의 섹터로서 자리를 매김할 수 있느냐 어떻게 보세요? 일단 많은 지표들이 그 질문에 대한 긍정의 메시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은 사실상은 지금 뭐 여러 가지 가격을 떠나서도 다양한 기관이나 투자 기관들이 비트코인을 하나의 리스크 해징의 목적으로써 자산으로 인정을 하고 포트폴리오에 편입하는 건 이제 굉장히 일반적이 됐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벤처 투자 금액의 동향을 보더라도 우리가 2019년에 이제 이번 지금 겪고 있는 겨울 말고 그 바로 직전에 크리프토 윈터가 2019년에 이제 시작됐었잖아요. 우리 그 ICO가 전면 금지되고 수많은 러그풀이 이제 만들어지면서 사실 겨울이 왔었는데 그 당시에 벤처 투자의 그 금액을 보면 정말 바닥에 이제 닿아 있습니다. 그 바닥에 닿아 있다는 뜻은 아 이거는 역시 거품이었던 것 같아. 여기에 대해서는 미래가 없는 것 같애라고 미래에 대한 이제 그 전망에 있어서 굉장히 부정적인 메시지가 간 거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이 그 크리프토 윈터의 벤처 투자 금액의 동향을 보면 물론 당연히 그 하향 굉장히 가파른 하향 곡선을 그리긴 했죠. 그리고 어디가 도대체 바닥인가 알 수 없게 하향 곡선을 그리고는 있는데 그 금액의 절대적인 양이라든지 투자 건수가 2019년 12년 이때 겨울하고는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높은 수준이에요. 즉 지금 분명히 어려운 상황이니까 투자 금액도 많이 줄어들고 건수도 많이 줄어들었으나 이 절대적인 양이 그래도 이것이 미래에 살아남을 기술이라고 생각하는 투자자들이 훨씬 많이 있다는 거죠. 훨씬 많이 늘어났다는 거죠. 네. 그렇죠. 거기다가 이 기업을 향한 투자 금액은 아직까지 계속 하향 곡선을 찍고는 있으나 이 기업에 투자를 하고자 하는 이제 펀드들이 만들어지는 게 중요한데 그 새롭게 이 웹3 영역에 투자하겠다라는 이제 기치를 내건 펀드들의 수는 3분기에 반등을 했어요. 네. 그 말은 이제 이 펀드를 가지고 투자를 시작하겠습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하면 아 이게 단순히 이제 한 번 거품이 일었다가 끝나버릴 어떤 기술로서가 아니라 시장의 돈이라고 하는 곳의 흐름을 봤을 때에 이것이 이제는 좀 산업의 모습을 가지고 충분히 미래를 기대해 볼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이제 생각들이 좀 시장에 반영되고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앞에서 이제 저희가 뒤에서 좀 자세히 여쭤보려고 했었는데 말을 먼저 해 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벤처 캐피털 입장에서도 이렇게 투자금을 좀 집행하기에는 아무리 뭔가 펀드가 늘고 했지만 크리프토라는 산업 자체는 여전히 너무 리스크가 크거든요. 그래서 유독 VC가 발을 뺐다. VC 찾기가 그렇게 힘들다라는 뉴스가 많이 나왔었는데 뭐 이유부터 좀 들어보죠. 뭐가 그렇게 리스크한 겁니까? 일단은 그 부분은 한국 특수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벤처 캐피털이라는 거는 이제 모험 자본이라고도 불리고 우리가 부자 투자자들이죠. 뭐 부자 투자자들은 돈이 아주 많은 대기업이나 돈이 아주 아주 많은 뭐 개인들 이런 사람들이 한 7, 8년 혹은 10년 이상의 호흡을 가지고 이 기업이 저 정도면 엄청나게 성장할 테니까 내가 니네가 지금 아무것도 안 보여주고 매출도 없어도 돈 줄게. 이제 이런 것들이 벤처 투자 금액의 사실 이제 그런 그 핵심인데 보면 뭐 벤처 캐피털의 어떤 시작이라고 불릴 수 있는 미국의 실리콘밸리나 이런 곳들을 보면 이 벤처 투자 금액은 다 민간의 자금이에요. 정말 민간 기업이나 민간 개인이나 민간 기관에서부터 이제 돈이 들어가는 건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 VC 자금을 주도하는 그 제일 큰 코어가 정부 자금입니다. 정부에서 이 벤처 캐피털 시장 그리고 스타트업 시장을 전략적으로 성장시키려는 목적 하에 이제 뭐 모태펀드라든지 정부가 세금으로 걷어들인 돈 중에서 일부를 할애해서 중기부에서 하는 그런 것도 있고요. 네 맞습니다. 할애해서 이제 그것을 가지고 스타트업들을 키우자라고 하는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벤처 캐피털 자금의 방향이 정부의 정책이랑 연관될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뭐 이 자금을 사용해서 실행해야 되는 어떤 지상 목표도 그런 거죠. 일자리 창출. 정부가 돈이 들어가는. 공익적인 목적으로 받는. 네 그런 부분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 지금 법적으로 명확하게 규제가 항립되지 않은 영역이라거나 정부가 지금 약간 좀 꺼려하는 영역이라거나 이런 부분들은 이 돈을 준 사람들이 싫어하는데 이 돈을 가지고 집행하는 자들이 마냥 여기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 이 VC 자금의 많은 소스가 정부에서 나온다는 그 한계 때문에 이 블록체인이라든지 웹3 영역에서 좀 많은 자금의 한계가 있었죠. 그런데 사실 민간의 자금을 이제 투자하는 것이 좀 더 일반적인 미국이라든지 유럽의 사례들을 보면 굉장히 좀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어요. 특히나 미국의 A16Z라든지 세콰이어 같은 곳들은 전 세계를 이제 다니면서 전 세계 스타트업들을 발굴해서 투자를 하는 곳들인데 이곳들이 이미 일찍이 우리는 이제 웹3를 보겠다라고 선언을 하고 굉장히 많은 자신들의 어떤 자산의 그 많은 포션을 웹3 쪽에 투자하기 시작한 지 이미 오래됐거든요. 유명하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민간 자금을 기반으로 해서 움직이는 해외 벤처 캐피털들은 이미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 사실은 그렇다 보니까 그 우리나라보다는 미국, 유럽 또는 싱가폴 혹은 최근에는 이제 중동 지역 이런 곳들에서는 아직도 활발하게 이러한 투자들이 좀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려면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는 정부 자금 위주로 이제 시장이 돈이 돌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 규제를 빼놓을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맞죠. 그 정부 자금에 너무 의존하게 되는데 그러면은 가상자산과 블록체인을 떼놓고 봐야 되는 상황이 오게 되는 거잖아요. 정부의 입장에서 보면은. 너무 어렵지 않아요? 일을 하기가. 그래서 이게 뭐 이번에 최근에 그 과기부에서 행사 같은 것들이 이제 연말에 몇 개 있었었는데 그 과기부 행사의 공문에도 부스에 참여하려는 기업들이 가상자산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는 곳은 안 됩니다. 뭐 이런 것들이 공문에 이제 실려 나와가지고. 저도 본 적 있어요. 네. 그게 한 번 또 미디어를 타고 보도된 바도 있고. 이게 우리가 블록체인 인더스트리라고도 부르고 크립토 인더스트리라고도 부르고 사실은 벤처 캡틀 같은 경우에는 블록체인 투자라기보다는 크립토 인베스터라는 말이 훨씬 더 익숙하거든요. 그만큼 이 크립토 커런스가 좀 핵심적인 동작 기재 중에 하나인데 사실 우리나라가 이제 가상자산 ICO를 전면 금지하고 이 시장의 룰이 지금 없는 상태에서 다시 ICO를 재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정부에서 좀 이원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은 좀 있죠. 정부 입장에서 보자면 뭐 조언도 많이 하실 텐데 그들은 나름의 고충이 있다면 뭐라 그래요? 일단은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상자산이라고 정의를 내렸죠. 그렇죠? 크립토 커런스를 가상자산이라고 하고 여기에 가이드를 법적 가이드나 규제를 관할하는 기관이 금융위입니다. 그러니까 금융위를 제외한 다른 기관들이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밖에 나가서 어떤 말을 하는 것조차 조심스러워요. 네. 그리고 내부에서도 당연히 금융위가 관할하는 영역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뭐 그 메타버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과기부에서 이제 주도를 하면서 과기부가 모든 부처들을 다 모아서 부처의 핵심적인 이제 그런 장급들을 모아서 이 메타버스 관련해서 뭐 윤리법칙을 만든다던가 시장 활성화를 어떻게 하지? 같은 것들을 이런 부처 간 통합회의를 했었어요. 저도 거기서 자문으로 같이 참여를 했었는데 거기에는 심지어 이제 뭐 여성가족부 당연히 오죠. 산자부도 있겠고. 산자부도 당연히 있고 거기 뭐 금융위도 당연히 있고. 그래서 그러한 이 메타버스가 영향을 미치는 분야가 정말 모든 전산업 분야를 다 관통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그런 노력들을 했었는데 저는 블록체인도 동일하게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아직까지는 좀 그런 액션들은 보이지는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뭐 윤석열 정부가 출범을 할 때에 공약지배에 관련된 내용도 사실 담겨 있었기도 하고. 네. 맞아요. 그러니까 아직 임기가 좀 남았잖아요. 기대를 해보는 측면도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블록체인도 얘기하고 크리프토 얘기하지만 일단 블록체인을 얘기해 볼게요. 네.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이 저는 사실 전면적으로 나오는 것에 조금 반대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대중화가 되려면 기술 이름이 너무 앞에 나와있으니까 어려워지거든요. 맞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 우리가 카드 결제를 하는데 그 결제단에서 쓰이는 기술의 이름을 우리가 알아야 돼. 알 필요 없죠. 이러면 되게 힘들어지는 건데 블록체인은 아직도 그게 좀 멀어 보인다. 대중화가 되고 있지 않다. 너무나 오래되고 당연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왜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어려워서 그렇죠. 이게 사람들이 움직이는 사람들이 무언가 행동을 바꾸거나 습관을 고치거나 혹은 안 하던 행동을 하거나 하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안 하던 행동을. 예를 들어서 일단 엄청 의미 있거나 그럼 내가 오늘부터 기부를 시작하겠어 할 수 있죠. 그렇죠? 의미 있거나 또는 재미있거나. 재미있으면 사실 움직이죠. 안 하던 짓 하면 약간 뭐랄까 인생을 끝내려고 하는 그런 거 아니야? 아니야. 습관을 바꾼다고 표현할게요. 그러면. 일요일 밤마다 누워만 있다가 너무 재미있는 페스티벌이 있다.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재미있거나 의미 있거나 또는 나에게 이익이 있거나 효용이 있는 건 거죠. 그게 크네요. 사실은. 이런 것들이 사람들이 이제 움직이게 만드는 건데 이 움직이게 만드는 기제가 있더라도 실제로 움직임을 만들어내려면 하나의 조건이 필요해요. 움직인다는 건 행동을 바꾼다는 건 불편함이라든지 새로운 것들을 내가 해야 되기 때문에 부정적 감정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거를 상세시킬 수 있을 만큼 이 가치가 있어야 되는데 이 지금 현재까지 나와있는 다양한 블록체인 관련한 여러 가지 서비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분명히 재미있거나 의미 있거나 효용이 있을 것 같아서 내가 한번 들여다니 보거나 살짝 손을 얹어봤는데 이 새로움이 나에게 이만큼의 부정적인 어떤 움직임을 상세하고도 남을 만큼의 쉽지는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고 불편하니까 내가 이렇게까지 불편하면 안 한다. 이렇게 되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그 인간의 행동을 바꾸게 만드는 트레스 홀드가 분명히 있는데 그 트레스 홀드를 넘어가지 못할 만큼 지금 어렵거나 불편한 이런 상황이 사실 좀 핵심적이라고 보고요. 이게 되게 좀 안타까웠던 게 우리가 이 웹3라는 게 왜 나왔나요? 그리고 또 뭐 탈중학 이런 게 나온 이유가 이게 뭐 어제 오늘 나온 얘기가 아닌데 갑자기 금연년 사이에 집중적인 관심을 받았잖아요. 미디어도 막 다루고. 그러면 이건 언제나 이유가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 이제 이유가 뭐였냐면 원래는 빅테크 기업들이 우리에게 주던 여러 가지 효용들이 분명히 있었어요. 뭐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이런 거 실명 얘기해도 되나요? 네. 그런 서비스들을 가지고 우리가 공짜로 이런 거 운영할 수 있어서 짱 좋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열심히 썼죠. 그런데 쓰고 보니까 나중에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얘네들 돈 엄청 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거 가지고 돈 벌고 있는데 우리한테 돌아오는 건 뭐지? 맞아. 하는 건 난데. 돈은 쟤네가 벌어. 맞아요. 거기다가 점점 불편해지네? 막 광고 막 덕지덕지 붙어있고 원치 않는 것들 계속 따라다닌다거나. 그런데 또 보니까 심지어는 나의 소중한 개인 정보를 너무 막대하고 있네? 심지어 유출돼. 맨날 유출돼. 그렇죠. 맨날 유출돼잖아요. 그래서 뭐 그거 가지고 내가 탈퇴를 하고 싶거나 나의 정보를 내가 어떻게 하고 싶어도 방법이 굉장히 어렵죠. 탈퇴하는, 서비스 탈퇴하는 거 제일 상에서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스멀스멀 이거 뭔가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이게 맞아? 라고 하는 거기에 대한 문제의식이 충분히 커지기 시작을 했고 그것이 어느 기점을 넘었을 때 야 그래 우리가 우리의 데이터나 우리의 관련한 정보는 내 스스로 내가 알아서 컨트롤하고 싶어. 그리고 내가 만약에 줄 거면 내가 여기에 대한 일정 이상의 보상이나 효용을 가지고 싶어. 라는 생각지를 하게 됐는데 이제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그래서 갑자기 이제 탈중앙, 웹3 일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인 블록체인. 컨셉은 좋았어. 그렇죠. 막 나온 거죠. 근데 이렇게까지 불편하면 나 그냥 귀찮다. 이제 이런 건 거예요. 네. 그래서 마음은 분명히 거기서 우리 모두가 마음이 통했고 오케이 그럼 한번 이쪽으로 가보자. 라는 것에 어떤 마음은 모였었는데 실제로 프로덕트들을 보아하니 너무 힘든 거죠. 갑자기 뭐 지갑을 만들려고 하고 또 지갑은 뭐냐 뭐 들고 다니는 지갑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또 여기 크롬에 설치를 하라. 모바일로 안 됩니까? 초반에 모바일로 되는 게 하나도 없었죠. 있어도 웹페이지 같은 걸로 되고. 맞습니다. 앱도 없고. 그래서 그게 처음에 우리가 문제의식을 느꼈던 그래서 이러한 기술들이 관심을 받게 됐던 그 계기가 이 어려움이나 불편함, 새로움을 인해서 너무 이제 희석된 거예요. 네. 그게 현재까지도 계속 이제 이어지고 있고 대중들에게는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불편하다라는 인식이 너무 강하게 자리잡아버린 상태이고 거기에 맨날 미디어에서 나오는 얘기들은 사기, 스캠, 러그풀, 각종 소송과 공방 이야기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계속해서 대중들의 인식이 이제 부정적인 방향으로 좀 치닫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죠. 저는 이제 정책도 하시고 이제 개발도 하시니까 궁금하니까 다이렉트로 질문을 해볼게요. 제가 개발자는 참고로 아니고요. 2018년은 아니고 지금 2023년이에요. 그럼 이쯤 되면 솔직히 뭐 메타마스크 지갑도 필요 없는 어느 정도 블록체인 상에서 돌아가는 걸 확인할 수 있는 정도의 그냥 우리가 흔히 쓸 수 있는 수준의 서비스. 이게 눈에 보이긴 해야 될 것 같은데 뭐가 문제인 거예요 대체? 일단은 이게 어떤 하나의 기술 분야가 발전을 하려면 개발자가 있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일단은 블록체인 개발자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네. 블록체인 개발자 턱없이 부족하고 좋은 블록체인 개발자들 다 미국에 있다거나. 그렇죠. 네. 그리고 궁금한 건 미국에 있으면 미국에서라도 뭐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수도 전체 절대적으로 이제 적을 거죠. 다른 세크어에 비해서 적을 거죠. 네. 왜냐하면 시장 자체가 아직 커지질 못하고 있으니까 시장은 왜 못 커지지? 자금이 여기로 많이 안 들어오니까 못 커지죠. 근데 그럼 자금은 왜 안 들어오지? 야 니네 사용자도 없는데 우리가 무슨 돈을 넣어? 이런 거에 반복인 거예요. 활성 이용자도 없는데 뭐 다뤄 우리가 투자를 하냐. 맞아요. 그래서 닭달걀의 문제인 건데 그래서 보통 이 크립토씨는 보통 우리가 메인넷이라고 부르는 이더리움이라든지 솔라나라든지 크레이팅 이런 곳들이 투자 주도를 했었어요. 너네가 우리가 만들어놓은 이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좋은 애플리케이션 좀 만들어봐. 사람들 좀 쓰게 해보자. 대신에 우리가 돈 줄게. 근데 돈은 현금으로 주는 건 아니고 이더리움은 이더리움으로 투자해주고 뭐 크레이팅은 크레이팅으로 투자해주고 솔라나는 솔라나로 투자해주고 뭐 이런 거죠. 미래가치를 보고 자기들과 함께하는 생태계로 가는 거죠. 네. 그렇죠. 근데 보통 이제 그 VC들이 해야 되는 역할들을 그래서 그런 네트워크들이 했는데 그게 뭐 큰 성과가 아직까지는 많이 없기는 해요. 왜냐하면 이게 벤처캡틀이라는 영역이 저희가 과정을 만들고 교육까지 해야 될 만큼 전문성도 필요하고 기술이나 산업 시장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도가 필요하고 또 한 시장의 한 주기란 10년 정도로 보면 그것들의 누적되는 경험치도 필요하고 상당히 어려운 영역입니다. 근데 이제 그것을 단순히 우리가 지금 자원이 넘쳐나니까 이 자원으로 좋은 데다가 돈을 많이 뿌리면 이 중에 몇 개는 좋은 서비스가 나오겠지? 라고 하는 이제 그런 생각들이 좀 있었을 거예요. 네. 근데 결과적으로 지금 이 겨울이 왔을 때 그 돈을 받아서 열심히 개발을 하겠다고 했던 기업들이 남아있는 곳이 과연 몇 곳이 있는가? 라고 하면 그건 이제 돌아봐야 할 때인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들어간 자금들이 적재적소에 배치되지 않았고 그렇다 보니 어떤 개발자들 양성하고 서비스가 만들어지고 하는 것에 선순환적으로 자금이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이런 좀 한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발자가 상당히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고요. 이제 기업 자문도 하다 보면 기업에서도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사실 이건 AI도 동일한데요. 누구를 뽑아야 하고 어떻게 뽑아야 합니까? 이제 이런 고민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기업은 자원이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새로운 시도들을 먼저 하고 그 새로운 시도들을 개척해 줌으로써 뒤에서 작은 기업들이 또 혁신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이런 그 좀 앞장서는 어떤 파이오네 역할을 해줄 수 있잖아요. 선호를 뚫고 있죠. 그렇죠. 그런데 그러려면 그들이 만드는 서비스들이나 기술들이 의미 있는 결과치를 가져와야 되는데 그들조차도 관련 개발자를 채용한다거나 혹은 개발자들은 배울 수 있는 좋은 개발자 밑에서 일하고 싶어하는 성향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명 개발자 한두 명 그냥 우리 팀에 들어와서 일할 개발자 뽑는 건 훨씬 어렵거든요. 뛰어난 개발자들은 더더욱 그렇고요. 그러니까 이제 대기업조차도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진짜 현실적으로 현실적인 문제다라는 문제의식 공감은 누구나 지금 하고 있는 단계인 것 같아요. 지금 전부 돈을 따라가고 있어요. 무슨 돈? 투자돈. 네. 지금 그렇게 시장 자체가 형성이 많이 되었던 것 같은데 너무 거래 위주의 산업이 돼버린 거 아니냐. 이런 우려는 저는 좀 갖고 있긴 하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그 상장되어 있는 곳들 보면 정말 개발자 한 명 없는 프로젝트들도 있어요. 진짜 황당한 거죠. 전부 비디들만 존재하는. 네. 그리고 마켓 메이킹, 마케팅 할 수 있는 그런 분들만 있고 토큰 발행하는 것도 사실 서드 파티에다가 이제 일종의 하청을 줄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긴 했잖아요. 그러니까 만드는 건 우리가 하지도 않아. 맞아요. 마케팅만 하고 열심히 관리를 잘하는 회사들이 존재하는 게 지금 시장에 약간 왜곡된 구조인데 맞아요. 저는 굉장히 걱정됩니다. 당연히 걱정이 저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모바일 산업은 어떤 방식으로 돌아가고 있냐면 모바일 산업도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할 때 대표가 개발자야? 개발자 아니면 안 돼?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물론 당연히 좋은 개발자가 팀에 있으면 훨씬 더 큰 점수를 받지만 AWS 아시죠? 아마존 웹서비스? 그런 곳들에서 뭐 사스라든지 파스라든지 이아스라든지 그러니까 뭐 인프라스트럭처, 플랫폼, 서비스를 다 에이저 서비스 형태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보 개발자들도 충분히 이들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가지고 높은 수준의 UX와 UI와 효용성과 이런 것들을 갖춘 아이디어만 좋으면 충분히 이것을 모바일 안에서 구현해낼 수 있는 환경이 갖춰져 있어요. 뭐 작은 대학생들도 창업을 한번 도전해 볼 수 있고 이런 환경이 조성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모바일 인더스트리에서는 그 개발자가 무조건 있어야 돼. 개발자가 뭐 무조건 엄청 뛰어나야 돼. 이런 것들이 꼭 어떤 이 회사의 성장성이라든지 잠재성을 가르는 이유는 아니에요. 근데 블록체인은 아직까지 그런 인프라스트럭처나 뭐 이런 사스 같은 영역들이 많이 없어요. 있다 하더라도 되게 비싸게 비싼 상태이고 그러다 보니까 개발자 역량이 중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런데 개발자가 존재하지 않거나 또는 그냥 외부의 개발팀을 적절히 그냥 데려다가 이 서비스를 외주로 개발하고 있다거나 이런 상황이 많은 거죠. 의도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구축할 능력이나 의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구축할 테니까 일단은 토큰을 발행해서 그러니까 이거를 잘 써먹으려고 구축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토큰 발행이 목적인 상태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 이 씬에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사실은 사람들을 뒤통수를 칠 거야. 이런 사람들은 많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비의도적 거짓말쟁이들이 많을 수 있는 거예요. 왜냐? 본인들이 그 개발 능력이 애초에 있지 않고 누군가를 외부에서 구해야만 되는 상황에 놓여있지만 일단 지금은 우리가 할 수 있다고 말하자. 질러는 났는데 하다 보니까 우리가 수습이 안 되네. 외주도 안 된다 그러네. 그러면 이게 어쩌다 보니 자연스럽게 러그풀이 되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비의도적으로 사람들에게 손해를 입히게 되는 상황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그런 꼭 또 안 좋은 일들만 또 미디어에 많이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아니 또 우리나라 미디어는 특히 이제 약간 조직과도 연결이 되고 뭔가 마약까지 막 관여가 되면서 막 살인사건에 꾸임이 등판하는 뉴스가 특히 올해 많았어요. 맞아요. 맞아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뭐 이게 아직 가이드 규율 규제 영역에 속해있지 않으니까 검은 돈 간에 서로 뭐 활용한다든지 그런데 엄청 효용이 높은 거죠. 참 아쉬운 점이 많은데 우리가 아는 크립토 거래 시장의 발전이 빠른 반면에 그만큼의 이제 뭔가 플랫폼으로서 서비스로서의 발전이 왜 못 따라가는 상황이 계속 유지가 되는 겁니까? 뭔가 뭐 거래 개발자가 부족하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업계에서는 그거에 대한 반성을, 반성? 고민을 좀 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네. 네. 뭐 이제 최근에 인스크립션이라고 해서 비트코인 관련된 네. 비트코인에서 시작된 비트코인이 쏘아올린 작은 공이죠. 네. 그게 이제 각종 비트코인이 제외한 다른 체인들까지 퍼지면서 체인들이 다 뻗고 있어요. 우리가 이더리움이랑 비트코인의 가장 큰 차이는 스마트 컨트랙트가 있느냐 없느냐잖아요. 스마트 컨트랙트가 있어야 이 스마트 컨트랙트를 가지고 계약을 만들어낼 수 있어서 실행 장치를 만드는 거죠. 네. 그래서 어떤 조건들을 기입을 하고 이 조건이 만족되면은 이제 뭐 실행이 된다던가 혹은 이것을 가지고 그 각각의 어떤 유니크한 어떤 트랜잭션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거나 이런 부분들인데 비트코인은 사실은 그냥 비트코인을 주고 받는 거 이외에는 다른 할 수 있는 것들이 없어서 그냥 금융의 하나의 이제 수단이었죠. 그러니까 따지자면은 비트코인은 txt 파일 텍스트 파일이고 그리고 이더리움은 exe 파일인 거죠. 네. 맞아요. 근데 이제 아이디어를 하나 낸 거예요. 아 비트코인 사토시라는 그 이제 거기 거기에 4MB까지인가 이제 그 데이터를 넣을 수가 있는데 여기에다 외모로 끄쩍끄쩍 거려가지고 우리가 유니크한 거래들도 할 수 있게 해보자. 우리가 소위 말해서 nft 같은 것들인 거죠. 유니크한 거래를 가능하게 하면 비트코인을 가지고도 이 스마트 컨트랙트에서 아무 스마트 컨트랙트가 없으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것에서 조금 다양하게 뭘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것이 이제 나오면서 brc20이라든지 비트코인을 활용한 다양한 어떤 거래들이 만들어졌고 비트코인발 nft 같은 형식도 한번 핫하게 또 시장을 또 장악했던 적도 있었고 그랬는데 문제는 스마트 컨트랙트가 버젓이 있는 애들도 이걸로 우리도 이거 쓰자 된 거예요. 물론 이제 이게 그래서 왜냐하면 이게 인스크립션이 비트코인에서 잘 먹히고 막 사람들이 막 관심 가지면서 거래량 올라가고 nft 발행하니까 nft 막 잘 팔리고 가격도 올라가고 네 막 이런 거예요. 돈이 되는 것 같다 보이니까 유행이 돼버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다른 체인으로까지 이제 온 건데 그래서 얼마 전에 클레이튼이 한번 거의 뭐 뻗었었어요. 며칠 며칠 때 뻗었는데 당시에 그 갑자기 하루에 그 클레이튼이 처리하던 트랜잭션이 백배가 된 거예요. 이 인스크립션이 몰려오면서.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네트워크가 이를 소화하지 못하거나 혹은 이제 장애들이 좀 발생하거나 서비스까지 이제 막 연결이 되면서 사실 저는 이제 몰려와서 뻗는다는 컨셉을 잘 모르겠어요. 기술적으로는. 네. 그런데 어찌 됐든 간에 이제 대형 이제 메뚜기 때가 네. 인스크립션이라는 메뚜기 때가 다가와서 이 체인에서 뭔가를 하려고 이제 하면은 그 블록체인이 순간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우리 블록체인들 잘 보시면 자신들의 강점을 얘기할 때 우리는 뭐 1초만에 트랜잭션이 생성돼요. 뭐 이런 식으로 쉽게 설명하시는 분들 계세요. 뭐 비자카드보다 빨라요? 네. 뭐 그런 거. 네. 그런 거죠. 그런 것처럼 이 네트워크잖아요. 네트워크라는 거는 얼마나 이 어떠한 단위 시간 안에 건강하게 거래를 많이 지원해 줄 수 있느냐. 이게 이제 핵심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뭐 인터넷 속도 같은 것들도 그렇고 뭐 대역폭이 넓다. 라든지 뭐 3G, 4G, 5G 간다거나 버튼 눌렀을 때 실행이 잘 된다. 그렇죠. 빠르게. 그렇죠. 비트코인은 예를 들어서 뭐 한 번 하는데 뭐 몇 분이 걸리면 이더리움은 그걸 또는 좀 더 낮췄고 좀 더 낮췄고 클레이트는 뭐 1초. 뭐 솔라나도 뭐 되게 짧고 이제 이런 것들로 계속 가고 있잖아요. 근데 이 한 번에 처리하는 양이 지금까지 평균적으로 뭐 한 뭐 수백 건에서 수천 건 정도였으면 그걸 아름답게 처리를 잘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갑자기 백배 넘는 애들이 네트워크에 막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들어와서 뭘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트랜잭션이 처리가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서 뭐 거래를 여기서 여기로 보낸다거나 어떤 거래를 하나 함에 있어서 다양한 그 합의 거래들이 또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순식간에 우르르 몰려와 버리면은 그냥 평화롭게 잘 처리되고 있던 애들이 뭐 밀려나는 수도 있고 원래는 1초 만에 처리됐어야 되는 건데 하염없이 기다려도 처리가 안 되니까 뭐 또 유저들이 막 또 누를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뭐 다양한 Unexpected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동시다발적으로 발생을 하니까 이제 그 네트워크들이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들이 발생을 했는데 재밌는 게 최근에 솔라나 가격 엄청 오르고 있잖아요. 너무 많이 올랐어요. 부러워 죽겠어. 솔라나가 인스크립션을 아무 물리 없이 대처했어요. 네. 그래서. 소화를 했구나. 네. 그리고 리믹스 같은 경우도 막 꺾고 난리 나고 불 꺾했군요. 네. 근데 솔라나는 아주 스무스하게 이렇게 막 간 거예요. 아무런 장애가 발생할 수 없죠. 뭔가 스트레스 테스트를 해버린 거네. 뜻밖에는. 그럴 수 있죠. 그 소위 말해서 무료로 지금 테스트를 해주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니네 네트워크가 얼마나 건강한지를 보통 우리 돈 들여서 해야 되잖아. 네트워크 건전성을 지금 인스크립션을 지지하는 분들이 사용을 하면서 스트레스 테스트를 무료로 해주고 있다. 해주고 있는 상황일 수 있죠. 이러다가 오디널지 얘기까지 하게 생겼는데 그건 비트매니아 시간에 따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올해는 이제 정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러저러한 얘기들이 있었고 사실은 지난해 11월 달에 FTX가 파산을 하고 네. 또 우리나라에서는 위믹스가 상장이 폐지가 되고 네. 뭐 이런 게 2022년 말에 엄청 큰 이슈가 되면서 사실 우리나라 거래량도 많은 데다가 상장 폐지와 미국에서 FTX 또 장평자오의 무슨 기소 사건 이러면서 이제 크립토 산업이 무너질 때가 됐다. 비트코인 뭐 블록비디 어떡하시려고요. 집으로 갔거든요. 아직 잘 살아있어. 네. 그랬는데 오히려 지금 4만 달러 때까지 회복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된 상황이에요. 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는 크립토를 할 때 크립토 산업을 볼 때 좀 앞으로 돈이 몰릴만한 분야가 있다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있죠. 네. 그런 돈이 몰릴만한 분야를 제가 아무 근거 없이 찍을 수는 없고요. 그것도 이제 시장의 여러 가지 데이터나 지표들을 좀 보면서 예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